녹화된 영상이 없다뇨 회사에 경찰까지 부른거야? 본전 미숙이 아니라 보유적인 위협 같아서요 이거 짱 휴대폰 아니야? 전화 왔어 엄마, 애가 울어? 응? 밀람씨 나 매도 난다니 와야 할 것 같아요 형아, 오빠 돈 좀 꺼줘 무슨 돈을 밑에 꽃 없이 빌려달래? 밀람이니? 철 좀 드나였더니만 야잇! 수술비가 필요하다고! 내 아들이! 내 아들이! 색마음 게임 물 물 물